계속해서 그럼 안티는 12번 한 번 주세요 신나게 한 번 하게 12번? 네 12번? 12번 예나? 박수 세가 세가 날아든다 왠가 척세가 날아든다 세 중에는 봉안색은 반수는 정플년색 산구국신부인체수 수비피 저 불새들이 똥추나 갑작을 들려 세기세는 날아든다 차수국세가 운다 운다 우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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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으로 가면 지사는 거 가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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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뜩이 다녀 우울해 명랑한 새우를 운다 적개꾸리가 운다 어디로 가나 이쁜새 어디로 가나 피어온새 온갖 소리로 우룽나 흘려 우룽나 우룽나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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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룽나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춤을 추신 분은 오소빈씨 무용단입니다 근데 춤을 추시는데 저 춤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? 천방지춤 춤이라고 돌리는걸 잘 돌려 근데 손으로만 돌려 아니거든요 하체도 돌려있대 하체도 손만 돌려서는 또 양말공장에서 힐 갚다 오시는 줄 알았지 아아 아